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오 장훈님! 볼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놀래? 이 부치금치를 먹어봐.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네. 돈지가 많아. 다시 비켜봐봐 좀. 엄마! 미안. 너 할 말 못 할 말 구분 못 하냐? 엄마인데 뭐 어때? 나는 엄마한테 비밀 없어. 결혼을 했으면 독립적으로 살아야지. 왜 그런 거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? 약 먹었어? 그 봐 너도 싫잖아. 우리 엄마랑 너네 엄마랑 같아? 미친 거 아니야? 제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? 왜 그런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행복한지? 그 사람은 좀 더 행복한지. 왜 이렇게 행복한지? 이거 왜 이렇게 행복한지? 그래야 돼. 왜 이렇게 행복한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